이건 진짜 스킬 아니야? 우와 대박이다 오우 정강이 나가 왜 이래 대단한 사람은 무슨 말이야? 맞아 진짜 하트 0%의 행운 100%의 스킬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암상을 조금.. 아니 이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삶이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능력치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스킬 0끌이야? 조금 해요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진짜 예를 좀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빨리먹는다 아.. 스킬 0끌이야 갑자기 스킬이 막 뭐냐고 메이플스토리도 아니고 내 스킬을 내가 어떻게 딱 얘기를 합니까? 원래 소리가 오는 건가요? 짱이다 여기가 원래 넘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멋있다 진짜 잘한다 소원은 보드 탈 줄만 알아요 잘 모르겠네 보드를 썰매처럼 타는 사람이라 ố Steven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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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풀러가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어떡해? 진짜 간혹 저게 가능해? 상현이 뭔가 균형을 잘 잡아서 그런 스킬일 줄 알았는데 180도보다 더 찢어진 거잖아요 아 뭐야? 위에 앉아있는 건가? 왜 이렇게 안정감 있어 근데? 오 뭐야! 오! 진짜? 이거 진짜 스킬이다 연습을 해야 하게 이제 연습이 되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 옆에 공을 또 가지고 있는데? 늘릴 건가 봐야지 오 네네 스킬 아 나는 이거 두 개? 세기만 해도 신기하던데 우와!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잡는 것도 신기하다 심지어 머리에도 뭘... 링으로? 아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꼈어요 오 그러게요? 오와... 저는 이거 머리 튀기는 것도 못해요 아 되게 운동 잘하게 생겼는데? 하기는 하는데 운동을 못 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오우 오우 오우... 약간 손 젖었어 아 근데 사실 솔직하게 방금 전에 여러 개 던지는 건 뭐... 막... 팔아넣지니까 약간 뭔가... 좀 심심하게 얘기하겠죠? 오우... 우와 군나 아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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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거 되게 아픈 거 아니에요? 오우 정각이 나가... 왜 이래! 한미적 의심 해보자면 방금 끝에 받는 게 약간 안 나와서 잘렸거든요? 네 약간 아예 하시지 않았어요 웨이크 보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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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는 웃음 봐! 멋있어! 대박이다. 이건 진짜 스킬이다. 작년 여름에 웨이크비를 처음 해봤거든요. 오늘은 일어서기까지 하겠다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리터 물먹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 스킬 아니야? 이건 진짜 스킬이다. 이거 던지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장인. 진짜. 저는 제가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내가 머리카락 건너서. 내가 같이 살려가갈 것? 클라이밍. 뭐야 스파이더맨 아니야? 바닥에서 느껴야 돼. 그러니까. 바닥에서 내발둥 기어가는 것도 그것보다 어렵겠어. 누가 실을 위해서 잡고 끌어올려주는 것보다. 동력을 거스르시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과연? 다시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진짜. 표정 봐야지. 캐남 미소 마지막에. 멋있다. 잘하고 몸 좋고 멋있다. 근데 몸 진짜 잘 쓴다. 왜왜왜. 몸 진짜 하길래 당연히 좋다가 나올 줄 알았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는 누가 봐도 아는 백퀴니까. 진짜 잘 안 좋아. 하퀴 같은 거. 어? 진짜 못하겠어? 뭐야? 뭐야? 왜?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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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약간 그런 훈련 같은 건가 보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체에다가 약간 좀 얹듯이 해가지고. 드립을 강한 공.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걸 아예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레벨을 아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날때 미술 시간에 물통을. 빨리 열리면 물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 그래, 맞아. 그런 느낌. 그리다 보면 물 안 떨어지는 거. 진짜 하트.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와. 하하. 우와. 오. 야 이거는 진짜 스킬이다. 이건 리듬체조 하시는. 오. 맞아맞아. 이런 거 대회도 있지 않나? 오. 이건 뭐예요? 야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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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씨는 뭐 아니에요? 잘, 잘 디시네. 으랠리가. 오. 우와. 짜다. 약간 근데 이런 GOES OO같은 거 하면 이런 거부터 이제. 하는 사람들. 아 이제부터 이것만 연습해야 해서. 험 Fuk. 실줄은 몰라. 배틈만 계속 떨려. 눈앞에서 보고 싶다. 점수를 할 거 같은. hoped. moved afraid 으앙! 아 노린 때 грунонdoor. 오. 오우 PRE PWK 놀 심장 못 졌어. 노린 거 맞아? 표정이 약간 툽툽한데? 아니야, 이거 실수해서 넘어진 거 같아. 이거는 100% 럭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끝나고 여기 내려가시는 표정이 약간... 어우, ㅈㄹ 뻔했네? 흘리는 게 없네? 이거 생활의 달인 아니야? 이거 빵 그거 만드는 건가 보다, 휘낭실 같은 거. 우와, 딱 맞아! 진짜 양도 딱 맞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번엔 진짜 생활의 달인. 아, 당연하다. 여기 진짜 장난 안 되는가? 방금 봤어? 뒤로 딱! 상대방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봤어. 두 번은 통하지 않아! 어, 이 경기 끝까지 보고 있어? 아, 이 경기 흥미로운데요? 이제 시작인데? 우와! 탁구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실출만 하네요. 아, 왜냐면... 진짜 여기 운동 바보들이야! 때리는데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맞아! 저... 뒷강... 어, 어? 뭐야, 이게? 우와! 너무 잘 맞추는데? 아, 이분 아까 그분이랑 다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와, 신비 없는데? 우와, 신비 없는데? 우와... 사이즈 균이네, 균이네. 너무 마음 편해. 왠지 가운데까지 딱 맞을 거 같지 않아? 아, 비워놓는 거야, 가운데. 아, 근데 어떻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 정량으로 저렇게 되지? 와, 나였으면 이미 다 튀기고 이미 좌절하고 있게끔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쭈욱... 진짜 처음에 연필 돌리기. 아,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난 그런 거 생각했고 막... 막 이거 하는 거... 그래, 제가 깔끔하게 까기. 어, 맞아!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다리를 삼대쪽으로 가있다 씻고 막... 세상에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다 노력으로 된다. 응, 어릴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어야 했다. 맞아요, 맞아요. 어...